지난 토요일 서울 양천구의 양목초등학교 주말이지만 축구를 하는 어른들과 아이들, 응원하는 가족들로 운동장이 북적북적합니다. 자녀들과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운동 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축구여행팀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운동장에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한 10명 정도 되고, 엄마들이 또 뭐 하나 와서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를 커뮤니티로 하나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빠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중학생이 된 후에도 꾸준히 모임을 찾습니다. 아빠랑 축구하는 자체가 좋았어요. 아빠가 원래 운동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나와서 하니까 그냥 아빠가 더 축구도 좀 하게 되신 것 같고 또는 꾸준한 일이셨어요. 아빠랑도 협동심이 생기고, 원래 주말에 PC방 가거나 따로 노는데 양목주, 학교에서 축구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할 것도 많아지고, 여러 체험도 많이 해서 좋아요. 학교 정문 옆 보안관실에서는 간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분주합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꾸려조던 모임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서울시 마을공동체 부모 커뮤니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와 아빠라면 누구나 매 주말 축구를 통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대인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마음에 맺힘 같은 게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축구로 소통하며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 merk hu pose championship 지상댕이